어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캐시미어 머플러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에릭뽕빠 드디어 할인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프리빌리지 데이라고 떠 있어요 광고가 막 이렇게 떠 있는데 거기서 악세서리의 40% 클릭하시면 40% 지금 행사하는 게 뜨죠 그냥 캐시미어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근데 저희는 40% 노릴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 들어가서 캐시미어 스퀘어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캐시미어로 된 사각형 형태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스카프 스카부즈 여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종류가 뜨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두꺼운 거 양쪽도 블루파스였기 때문에 투컬러 눌러줄게요 일단 제가 네이비 좋아해서 눌렀는데 얘는 보니까 지금 30% 밖에 안하네요 두컬러 지금 30% 하는 거고 40% 하는 건 색깔이 따로 있어요 색깔이 조금 덜 예쁜 것 같긴 한데 얘를 이제 카트에 담아줄 겁니다 그래서 카트에 추가해주고 30% 하는 것도 한 번 더 같이 담아보죠 같이 담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단에 장바구니 들어가서 눌러주시면 두 개가 담겨 있죠 40% 30% 각각 32만원 정도 하네요 두 개 합쳐서 체크아웃 눌러줍니다 그럼 얘네 가지고 나갈게요 이런 뜻이에요 뭐 등록 안 하신 분은 꼭 그 회원가입 하셔야 되시고 저는 회원가입 되어있기 때문에 로그인으로 바로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담겨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빌링 어드레스 주소를 넣어줘야 돼요 저는 근데 전에 입력해 둔 게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영문 주소 검색하셔가지고 차례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핑 메서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시핑할 거냐 프리로 되어 있구요 일정 가격 넣으면 3만원 이상 구매하면 프리고 총 가격 보셔도 배송비가 안 붙어요 그 다음에 본인 카드 정보 넣고 체크 체크 하시고 마지막 페이 앤 플레이스 하시면 됩니다